오쩌라고 입을 쭈비쭈비 아! 뭐야? 뭐하는지? 제스! 저쪽! 아.. 아.. 너희들이 정말 이상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질환한거 맞네 benefits, 일부 다가오세요? 정말? 오... 마이... 가... 나야 우리 도너지 생각했잖아 10분은 더 있길래, 저는 자신의 힘을 쭈어 아, 고소해, 크리스 Look, I got a lot of meat on my bones. This is all muscle down here. Yeah, right, uh-huh. Hey, Chris. I'm just doing like Sam taught me. Other people's private thoughts are my own personal playground. Do you not be a jerk? My goodness. Seems that someone has a little crush on our good friend and dear class president. 마이클한테 또 반했어? And what kind of sizzling erotica might our Jeessica be capable of imagining? I wonder. What's she doing? Let me! Give that back, you tool. Tool on die. That's my motto. Oh, you're such an idiot. Maybe nosey Nancy should go nosing around in other people's nostrils. Uh, yeah, I'm trying to do that as a rule. Come on, Jeess. You can tell us. You can keep secrets. Whatever. You'll figure it out eventually. All right, all right, let's just get up the lodge already to get tired of all this nature and junk. Uh, you guys go ahead. I'm just gonna wait here for a bit. See who else is coming. You mean, Mike? What? I mean, you know, whoever. Never. Uh-huh. Sam. Oh, did you see this view? I mean, holy cow. Sometimes I forget to just stop and take it all in. Wow. Seriously, couldn't they have built the lodge like right where the cable car ends? Uh-huh. Um. Mike's son's son? You know, he's talented and talented, and he's talented. I don't think it would've been like it's pretty. I don't think it would've been like it's pretty. I don't think it would've been like it's pretty. Yeah. 가방, 등에다 던져. 이 사람 열받게 할 땐 똑같이 짜증나게 해야 돼. 너 혼자가 또라이야. 응, 안 되네. . . I mean... What are you saying? 아, 이 기바 새끼야. . 이 개또라이 같은 새끼야, 이 개들끼야. 아, 나 이렇게 미친놈을 봤나. 아, 놀래라. 아, 나 욕했어. 죄송합니다. 놀래라. 아, 미칼놈인가봐. 고마, 아 진짜 신장 마비 걸릴뻔했나봐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 개.. 아.. 표정보니까 개호구 인사 우린 다 내 친구야 아.. 아.. 저 이 또라이 널 혼자 둘 수 없어 집착하자 집착 호구에 집착남 호구 집착남 와 마라는 싸가지 봐 이 미친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버려 아 진짜 뱉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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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꽂힘 크리스가 누구였지? 아 그 안경 쓰네 탐구적이고 솔직하고 학구적이야 이거 뭐 봐 저거 뭐야 아 아아 제 이름 뭐였더라? 아 알필이 없어 오 누구야? 마이크랑 마이크랑 에밀리엘 뭐야 왜이래 와 진짜 똘게잉이다 와 미친거아니구? 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 이 미친거아니구? 아으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 아... 죽여버려 진짜... 아... 망가졌어 이 씨... 넌 볼 거 없어 이 호부새끼야 그래? 어... 보고... 보고 만시창이 되던가 말던가 난 몰라 잘 봐 나이스 개판 놔라 난 몰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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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찌르고 복고 지지고 다 알아서 해라 음 별거 아니지 뭐 네가 나 놀리켰으니까 그렇지 죽여버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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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싸워 아... 몰라 아우 뭐가 잡아 아이 개논래서 목 탁 바로 쳤 네 아 아... 바로 성불 할 뻔 아 아우 입 아파 얘는 뭐 엉덩이 얼겠다 야 전화 확인해 볼까? 으악! 아, 너 그냥 그렇게 했지. 손을 어디에 놓고, 우리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근데 내가 누구를 지키지 않는다. 어떤 선택을 내가, 여성랄한 여성랄이든, 그는 내 위치에 있는 전쟁을 내게 해달라고. 아, 진짜 못생겼어. 틀리게 꼈니? 진짜 맞춰 개팠네 그냥 아 재수없어 이거 뭐야 여깄다 여기 이쁜 이 새끼야 헤이 오 스냅 노래 왜이래 하하 헬로우 컴온 헤이 마이크 개잘 던져 남자애보다 여자애가 더 잘해 운동신경 거의 선수 아닙니까? 돌러 돌 마이클 소리가 더러울만듬 하하 잠시만 isierung 어디에 오 마이갓 왜? 마이클? 왜 죽어? 아 복부하였어 아 폐하였어 그래서 내가 내려갔어? 아... 그렇게 생각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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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그럼 우리 제 favor을 불러야 해? 너의 상자인이예요 제시카, 스노볼 왕 알겠어, 그 소리가 깨끗해 저의 상자인이예요 눈에다 넣어 하하하하하하 어허... 어허... 오케이, 오케이, 너 정말 얻을게 내가 뭘 얻을게 이제... 내가 최대한 한 번 쩌 네... 이빨이 마음에 안드니까 다 갈아줘, 임플란트로 그 소리가 깨끗해 그 소리가 깨끗해 오오... 오, 나이스! 아... 일부러 안 피했는다 아... 정말 깊은 것 같다 아... 죽었어가지 나의 고소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알겠어 고소가 필요한 것 같다 아... 아까워 오오... 섹시 앤 스마트 롤오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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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옷 한 6번 놀란 것 같애 나 놀래키네, 누구야? 이름 다 기억해 마이크 그리고 아까 그 호구... 호구... 호구 새끼 또 누구야 저 이빨 이상하네, 여자애 네 마지막 세션에 너는 죽은 것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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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이크 첼시 구단주 아니?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펼쳐보세요 페이지를 넘기세요 이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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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을 불러오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가 무섭게 생겼는데 여자가 머리가 너무 커 비율이 안 맞아 군중과 비행기 중에 음... 난 군중이 무서워 누가 칼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 높은 곳과 익사? 어... 안 무서운데 둘 다? 그나마 익사가 무섭지 저는 뱀이 무서워요, 쥐가 무서워요 뱀은 나한테 안오지만 쥐는 나한테 올라올 수 있잖아 뱀은 나를 억지로 공격하지 않지만 쥐는 내가 공격을 하면 내 몸을 타고 올라올 수 있잖아 쥐가 무서워 음... 칼? 총? 칼이 무섭지 칼이 무섭지 당연히 쥐하고 바퀴벌레? 아 당연히 쥐가 더 무섭지 바퀴벌레는 그래도 잡을 수라도 있지 쥐 어떻게 잡아 하아... 허수아비 광대? 어 나 광대 뭐야 이게? 아 내장 고어 까마귀가 무서워요 고어가 무서워요 쥐 무섭진 않은데? 까마... 무섭하면 까마귀가 무섭지? 맥주금 곱창 어떻게 먹어 전혀 안놀랬어요. 본능에 의존할수록 당신의 대답은 한층 정직해진 것이며 좀비, 광대? 난 광대. 웃는 얼굴로 죽이잖아. 좀비는 저런 얼굴로 죽이고. 오키 난 개, 아냐아냐. 저렇게 으르릉거리고 있는 개면은 개가 더 무섭지 않을까? 난 개. 천둥? 아 나 번개가 무서워. 개보단 번개지. 흥미롭다고? 뭐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길동ryn 심리 테스트 결과 언제 나와요? 이거 얼마, 얼마짜리 심리 테스트에요? 이거? 조아씨는 나 심리 테스트만 알아가? UNTIL DONE 지난 이야기 근데 너희들이가 넘어갔냐? 아냐 걔 똥 싸돗어 헤나 무슨 일이야? 우리 언니 어디갔어? 그냥 장난이였어 넌 어디갔어? 블랙고드 이 겨울 시즌에 와준 친구들 덕분에 엄청 신낸다는 말을 해야겠어 여긴 너 모두와 함께했고 너를 추억하면서 절대 잊지 못하는 추억을 만들거야 설마 조시가 얘네를 다 죽이는거 아니야? 샘을 찾아야겠다 저 새끼 조시가 살인자 아니야 아까? 아까 화염방사기 들고 다니는 개 아냐 조시가? 사실? 술 취한 척하고 옷 입은거 아니야? 이 사람 올 때마다 더 커지는거 같아 난 똑같은거 같은데? 조시 헤나 베스의 오빠 아까 누나라며 오빠가 됐다 누나가 됐다 무슨 유유상종 어디갔어 이거? 뭐어? 이 새끼 유교 아니야 여기서 자랐잖아 족보 완전 개족보야 여기 기지국이야 먼저 언제 설치할거야 신호가 안잡혀 현만 달라주면 당장 설치해줄게 손을 다른 재킷에 두고 왔나보다 얘들아 오늘 하는거 안힘들었어? 그렇지 뭐 너보니까 그래도 좋아 쟤 왜잘해? 아휴 바지 추링 바지 쳐입고 다니니 한번 시작해볼까? 매트랑 에일리랑 어? 사귀는거지? 마이크는 뭐래? 마이크는 이미 바쁜거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지? 하하 아이씨 그지같은게 얼었어? 사날린 곳은 많아 다 잠겨서 그렇지 어디 딱 오들어갈 수 있는 창문같은게 이쁜게 있을건데 누구나 짐이 바지 안한거야? 내가 신고 안하면 되겠지 왜?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깜짝이야 이씨 앞장 서시죠 두먹네 안녕 애씨 이빨햇니?